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오랜 숙원이던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극히 부정적이라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 충남도와 서산시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타 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 신공항들과 비교해 충남이 너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은 경제성이 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없다고 하는 등 예타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강진원 기사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정적인 흐름은 올해 초부터 감지됐습니다. 조사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기며 이례적으로 길어졌고 최근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공항 난립을 들어 서산공항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중간 점수를 봤더니 가장 중요한 B씨 경제성 지수는 0.81로 기준치 1을 밑돌았고 정책성 지수도 낮아 이대로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산공항 건설은 현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예타 조사에서 무시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또 도주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남 도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인데 이게 안 생긴다고 하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습니다. 서산공항보다 사업비 100배 이상의 가덕도와 대구, 경북, 광주 신공항은 특별법의 예타 면제까지 논의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서산공항에 정부가 너무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예타의 근거가 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서산공항이 예타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서산공항이 예타에서 탈락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 예타 이런 조사 이런 제도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명무실화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예타의 부정적인 흐름 소식에 내부적으로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4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놓고 반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타 결과가 현재 상황대로 확정될 경우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반발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50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어서 서산공항이 예타를 탈락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타 탈락 사업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만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교장과 교직원들을 폭행하고 수시로 각설을 쓰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대전모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갑질에 시달렸던 직원 가운데 한 명은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2020년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며 옷걸이로 교장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암수수로 식단 때문에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온 교사에게 욕을 하며 앞으로 밖에서 식사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말까지 합니다. 반복된 폭언과 폭행에 한 교직원은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진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진짜 벼랑 끝까지 몰린 기분이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직원들에게 강요와 협박,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이사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 사임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고령에다 항암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을 들은 피해자들은 취재진에게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잊고 살고 싶다고 언급을 꺼렸습니다. 네티즌들도 약하게 처벌하니 재발하는 거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인데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3시 34분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7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인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다른 투숙객 9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던 세종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차량 화재를 조기 진압해 확산을 막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영덕군 청주 영덕고속도로 지품 9터널을 달리던 1톤 트럭 화물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포항에서 집회 지원 근무를 마치고 복귀 중이었던 세종경찰청 기동대 버스가 현장을 지나다 화재 차량을 발견했고 기동대 경찰 21명이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 5대와 물을 이용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초기 대응 덕분에 터널 내에서 불은 더 확산되지 않았고 30분 만에 꺼졌으며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이 보름 넘게 멈추면서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1공장 재가동 준비 과정에서 화재가 날 뻔한 상황이 벌어진 데다 불이 났던 이 공장은 재가동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측이 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천명이 넘는 직원들과 가족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생산 재개를 위해 시험 가동이 진행 중인 한국타이어 1공장. 지난 28일 가동 준비 중인 이곳 지하실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이 난 이 공장의 발아 지점과 같은 공정이었습니다. 배관 연결되는 부위에 마감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먼지가 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단순 연기 정도만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경미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진짜 걱정은 화재에 대한 불안보다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운행이 시작된 1공장의 경우 1,500여 명의 직원들은 출근 여부를 하루 전에야 간신히 통보받고 있어 연락만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화재로 아예 일터가 사라져버린 1천여 명의 2, 3공장 직원들은 휴업 통보를 받은 뒤 복귀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지만 복귀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쉽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라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만 회사에서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들어와 있는 일부 협력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으며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도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태. 한국타이어 측은 재가동 전까지 법에 규정된 대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줄 예정인데 다만 이 공장의 재건설 문제부터 재가동과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덮친 대형 화마의 여파는 이제 고용 불안의 위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논산시 양촌면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주택 대문을 들이받으며 떨어진 돌 구조물에 이 집에 살던 85세 여성 A씨가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내리막길에서 차를 돌리려다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체계 단일화 등을 요구하며 내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전체 조합원에 절반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학교별로 파업 참여 상황이 다른 만큼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여부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과 영양사, 돌봄교사 등 34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외일부터 총파업을 벌입니다. 지난해 총파업 이후 4개월 만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조합원 6,500명 가운데 3천여 명가량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물가 폭등, 실질 임금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공무원과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동일 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급식 종사자지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기본급을 갖게 하는 동일 임금제 등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우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대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파업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 등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업무를 비롯한 시설관리, 총소 등 직종별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임금교섭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요구사항을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화두는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대전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과 기반 시설을 갖춘 데다 반도체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산단을 유치한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해 국가전략산업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만 10조 원이 넘고 4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15개 지자체가 결사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역시 지난 15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유성구, 교촌 등 일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으로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전은 대덕특구 등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갖췄고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에 최적화돼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대전이 유일한 만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대기업을 유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큰 강점은 대전의 세계 인력을 양성하는 것. 대전에서 세계 인력들이 전국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토론회에서도 김기현 대표는 과학기술 수도인 만큼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병두 반도체 산업협회 실장은 대전의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산학연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국가 차원의 민관 공동연구원과 업체들이 모인 반도체 밸리를 만들어 반도체 국가인재 양성과 연구 중심 허브를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14개 대학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으로 협력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서 연구에 직접 함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흥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대학원에 280억 원을 투입하고 충남대와 한밭대가 공모한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에도 12,164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발전협의회와 반도체 지원 조례를 통해 기필코 대전에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가 일본기 첫 회의를 오늘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갖고 대덕특구 50년을 맞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전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반도체 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달부터 보령댐의 가뭄 대응 체계가 관심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가 물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령댐의 현재 저수율은 28.2%로 지난 3일부터 관심 단계에 진입했고 이에 따라 금강에서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의 하천수를 도수로를 이용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5월까지 보령댐 권역 8개 시곤에서 찾아가는 물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물받아 설거지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등 도민들에 대해 생활 속 물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상징성과 접근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서산 세무서 인근과 현청사 배후지, 온석동 근린공원 등 세 곳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시민 등 설문조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선정위 투표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해 2029년까지는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연지법 나상훈 부장판사는 대전 중구에서 택시를 탄 뒤 탑승 경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대형 선택 주행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대형 생각방법의 전선으로